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혜화제자님의 삼산돌고 신대림까지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또 사실 또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이번에 그 전에 빙의 촬영하셨던 분 있잖아요. 그 분께서 조회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요. 빙의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가 보다. 아무래도 그렇죠. 사람들이 조현병으로 착각을 하고 빙인데도 조현병으로 착각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조현병이 아닌가? 또 이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다 또 이쪽으로 오셔서 치유가 되시는 분들이 또 꽤나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빙의 이런 관련에 대해서 문의가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아 이제 그건 그렇고 네. 2020년이 또 성큼 또 다가오면서 네. 2020년 경자년에 띠별 군세를 또 선생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네. 이제 2020년 이제 다가오는 경자년 이제 경자년에는 네. 예. 제가 오늘은 두 띠를 준비를 해봤어요. 이제 음. 이제 쥐띠 하고 소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. 2020년 경자년에는 이제 또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운동은 좀 많이들 하셔야 될 듯해요. 근력운동. 힘을 좀 많이들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경자년에는 이제 상당한 기운의 에너지를 많이 받게되시거든 gt분들이 음.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일단 이제 유동의 흐름이나 해외로의 이동이 좀 강해짐이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것이고요. 인간관계에서도 좀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인연을 지어서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자꾸 딸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근력울력은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재물이나 내가 이쪽 금전으로 좀 둘러다보는 재물은 좀 상승을 하나 다양한 인간관계가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금전으로도 지출이 좀 강해지셔 직업관리를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계획을 세워서 소비를 좀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또 2020년 경자년의 소띠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본인 자신의 힘보다는 또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실 듯 싶어요 특히 지난번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조상님 성년은 좀 잘 다녀오셨는지 제사는 좀 잘 지내셨는지 경자년에는 이분 소띠분들은 조상님도 하고 좀 많이 보시고 자선이나 좀 배우자에게 기란이 좀 생기시고요 미혼자는 혼담이 좀 오고 가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직장이나 직장에서나 좀 승진율도 좀 올라가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나 재물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오실 수 있어요 다만 또 경자년에는 좋고 나쁘고를 좀 막론하고 주변으로서의 또 일이 좀 시작이 되고 일이 끝날 때도 주변에 힘으로 움직이는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 해운년이에요 근데 그게 주변에 기운을 많이 탄다고 해도 그 주변의 기운이 나한테는 기인으로 오는 기운이니까 너무 경계는 안 하셔도 돼요 건강 쪽으로는 좀 고지혈증? 유산소... 응 고지혈증 유산소 운동 꼭 필요하니까 참고하셔서 2020년 경자년에는 좀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매아신녀가 2020 경자년에 지띠하고 소띠분들 이렇게 두띠를 좀 풀어봤네요 네 두띠분들 같은 경우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려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요즘에 이제 또 해외가 네 또는 뭐 다사다사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해외운이 참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참 유념을 잘 해야겠네요 진짜 근데 해외운이 많다고 해도 해외 전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 해외운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는 피해서 또 해외운이 좀 많기를 왜 하시냐고 이렇게 기도 좀 할게요 네 승승장구들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임 디지털 buddy 여러분들 봉 럴 럴 및 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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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dding 럴 럴